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만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으로 미국보다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흔히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거나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미,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으로 꼽힌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지금 젊은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보다 한국 주식을 더 주목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 상황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를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ER, PBR이라는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곤 하죠. 자, PER을 산정을 하게 되면 미국과 같은 경우가 PER 25배 정도, 그리고 일본이 13배, 그리고 중국이 16배, 그리고 한국 시장이 1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성장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신흥국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독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PBR로 계산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 신흥국 대비 무려 최대 2배 정도가 지금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보다 시가총객이 매우 저렴한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선진국 증시이다 보니까 25배 가는 현상들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 이런 곳들보다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인지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물론 이제 또 10억이 넘는 인구를 좀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회계에 대한 불투명성은 사실 중국만한 국가가 없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뭔가 철저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크게 일단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도 나왔었던 남북 대립 휴전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보통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2000년도 그리고 2010년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증시가 단기간에 3, 4%까지도 폭락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후로 우리가 한번 시계를 돌려볼까요?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미사일을 아무리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는 현상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남북 대립이다라고 보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투명성의 부재 일단 뭐 회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횡령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하게 이제 나왔었던 그 주제를 좀 보게 되면 오스템 인플란트가 이제 1880억 정도를 횡령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을 정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수백억 횡령 뭐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이제 단독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일단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가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모든 지금 전국가에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투명성이 부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지는 투자 문화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외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또 특징이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수익도 빨리빨리 투자했지만 내일 당장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실상 단기 투자자 위주로만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피지수를 계속 억누르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어느 정도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떨어지는 투자 문화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요새 2, 30대들 그리고 특히나 좀 똑똑한 투자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도 어떤 언론 보도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가장 수익이 많이 났었던 지금 층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봤을 때 4, 50대 여성층이 가장 투자 성과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성과를 냈냐면 1, 2년 정도는 최소 장기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서서히 개선되는 이런 기미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저는 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약 한 80% 혹은 많게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짠돌이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나 자사주를 정말 주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직원들을 위해 쓰거나 혹은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매도해버려서 다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회장의 아들이 계속 이어받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좋지 않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게 다름 아닌 우리 한국 시장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2023년도 3월달에 말이죠. 자 주주들에게도 문 닫은 포스콜딩스 주총이라고 해서 굉장히 언론의 문매를 맞았었던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요. 자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주주총이라고 한다면 주주들을 초빙해놓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본인들이 쿵쿵쿵 세 번 찍고 그대로 바로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정말 불상사 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지배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한 바람의 물결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주요국 상장사 배당 성향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국 상장사 배당 성향을 좀 보게 되면 대만이 54% 영국이 48% 독일이 41% 프랑스 39% 미국이 37% 그리고 홍콩이 35% 중국이 35% 무려 일본도 27%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려 19% 가장 최저치의 지금 배당을 배당 성향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배당 성향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번다. 100원 중에 얼마만큼을 배당을 해주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100원을 보면 50원 이상을 배당을 해주고 한국은 100원 중에 겨우 19원 정도만 배당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낫죠. 자 이렇게 짠돌이 배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누구에게 물었다? 직접 경영 임원진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항상 내놓는 답변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미래에 다가올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 라는 핑계를 가장 많이 댑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주주총회도 많이 갔었고 기업 설명회, IR 등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에 다가올 투자 재원을 위해서 확보를 해놓는 것 치고는 사실 십수년간 이 유보금을 그대로 유지를 해놓는 경우를 너무나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겠죠.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안에 어떤 M&A를 할지 아니면 공장 증서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투자 재원만 계속 확보해놓는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는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다 되겠죠. 자 그들이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좀 덜 돼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주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를 개인회사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배당을 굉장히 안 해주는 이런 경향들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배당을 크게 증가시켜줘봐야 사실상 주가는 단기적으로 폭등할 뿐 다시 주가는 주저앉는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지만 다시 주저앉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죠? 배당 성향을 계속 매년 일정 부분을 유지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주행동주의 그리고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정말 의결건들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작년부터 수차례 계속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저평가가 해소될 만한 아주 근본적인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과도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의 ROE 자체를 깎아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ROE가 너무나 현저히 낮게 되면 그런 종목들을 배제시 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한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수만 무릎 꿇린 행동주의 펀드 SM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갖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를 주축으로 해서 트러스톤 자산운용 안다 자산운용, 강성부 펀드 등 여러가지 지금 관련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사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온라인 파트너스가 진행했었던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기획 용역을 계약 해제함으로써 S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버리는 크게 화답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진전이 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례들을 토대로도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주, 내가 주주라면 어떤 나의 의결권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주 행동주의가 뭐냐면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해서 배당만 증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는 것들에 우리에 충분히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자 스튜어디십 코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관들도 가만히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의결권은 거의 거수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라 자사주 소각을 해라 적극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원 정책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자산운용사 쪽으로도 오히려 자금들이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시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스튜어디십 코드가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나서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쪽 내가 돈을 맡겨봐야 우리의 지금 주주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커뮤니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 주주들이 행동주의까지 직접 해서 안건까지도 제의하는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 이러한 한국의 정말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취득 건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사주 소각 지금 19건에서 39건까지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도 저는 분명히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자사주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78건에서 122건까지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죠. 즉, 이제 지금은 예전만 하더라도 자사주 취득한 데에서 끝났다면 그게 아니라 자사주 취득에서 소각까지 연결되는 이 고리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저는 좋다. 증시 앞으로도 굉장히 호전적인 부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커지는 소액주주 영향력, 자사주 소각, 기업 전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쉘 석유라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연간봉입니다. 연봉. 연봉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보게 되시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지금 저점 2005년도에 37,400원 정도의 지금 주가를 보였었던 기업이 2014년에 최고가 60만원까지도 찍었습니다. 무려 몇 배예요? 18배가량의 주가가 이제 폭등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작전 세력이 개입된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번돈의 대다수를 지금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정책을 토대로 주가가 10년간 약 15배 넘는 성장을 기록했었던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배당 성향 8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현금 배당은 최고 18%, 많게는 20%까지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배당을 줬었던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벌었던 이익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주가는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주주 정책은 주가 상승의 트리거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실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만한 종목이 될 건데요. 지금 이것도 보시는 대로 현금 배당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외국계 케이스들을 토대로 이제 마련해 놓은 주주 환원 정책은 바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현금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는데 아시겠지만 현금 배당은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15%나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차라리 그 돈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세금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훨씬 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점 19,950원을 찍은 이후에 현금 배당을 감액했지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고가 48,600원까지 찍을 정도로 저점 대비 2배 넘는 폭등을 기록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저하게 주가를 예를 들어 환원을 한다 주가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혹은 현금 배당 증액을 토대로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주가 저평가 탈출을 위해서 4대 금융사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서는 이런 뉴스들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을 동시에 좀 발표를 했고요. 자사주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뉴노멀로 지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시장에 푸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이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 지침조 이거에 맞춰서 지금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에서 변화되는 그림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좀 든든해지시는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 4000 이런 목표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저평가 원인을 당연히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코스피 지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었던 4000 지수고 지금 코스피 최고가가 이제 3350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코스피가 2500, 2600에서 계속 맴도는 이런 상황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자 코스피 4000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제대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주주행동주의 강화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의 변화의 파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치도 이제 투표를 잘 해야 되죠. 투표는 정치에 있어서 민심입니다. 자 의결권도 마찬가지예요. 경영권에 있어서 사실 민심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 유권자의 표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인은 우리의 의결권을 가장 무서워해야 됩니다. 주주의 의결권을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이 표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자투표제도 계속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들의 이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동참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의 저평가는 반드시 해소돼서 4천 지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매번 지금까지는 의결권 행사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좋은 어플들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 배당 증액과 그리고 당연히 주가로서 기업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좋은 상황으로 좀 연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코스피 지수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좋은 기업에 투자하셔서 내가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종목들 저도 이제 많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기 투자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기 가시권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업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오히려 주가를 올려보고 싶은 부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대한 힌트 그리고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카메라로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거나 문자로 샵 3772로 제 이름 이수범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마련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차고 그리고 재미있는 기업 투자 분석 스토리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